봄 양배추 봄 양배추는 생식이 가장 맛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 요리 이름은 크랜브릴레야 크랜브릴레? 이럴 때 엄마는 마법사 같다 내 기분을 이렇게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마법사 단밤에 단맛을 더해 보관한다 다 먹어버리지 못하게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게 눈 치우는 날은 수제비가 먹고 싶어져 반죽을 해서 2시간 정도 재워놔야 하기 때문에 눈을 치울 때가 알맞다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수제비를 한입 먹으면 음... 2월 따뜻한 봄에 만나요 돌아왔다 돌아왔다 집으로 사실 너무 배가 고팠다 도둑이야 도둑 도둑 짠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?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붓고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?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래 해보자 송영 재원아 니 무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는 마음 알 것 같다 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리틀 포레스트 싱싱 조연아 소홍 비싼 소홍 수리 소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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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홍